오오! 좋아요 좋아요 안녕! 사연이 안녕! 어머! 웬일이니? 설마 펑터뷰에 처음 놀러온 건 아니지? 이제부터는 매주 놀러오기야! 오케이! 깊고 팡팡 끝! 오늘 펑터뷰를 찾아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껏 본 적 없는 미친 폼! 강렬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비주얼로 케이팝을 뒤흔들고 있는 에이티즈! 어서오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안녕!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경사가 생겼구나! 무서워요! 여성씨 무서워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네!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x4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에서 비주얼을 맡고 에이티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성화입니다! 아! 비주얼도 맡고 있죠! 맡고 있죠! 맡고 있어요 비주얼!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캡틴 홍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즈의 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스코팡팡 경험이 있으신 분? 저는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안양에서! 네! 안양에서! 동네에서 잘 타는 거로 날렸어요? 아니면 겨우겨우 탔어요? 약간 즐겼던 거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 날라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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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인이 활약을 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험자니까! 멤버들이 케어도 좀 하고! 아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씨는 한 번도 안 타보셨다고? 네! 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오늘 딱 서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해볼만 하다! 오늘 여성씨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뒤에 착석해 주시고요! 에이티즈가 디스코팡팡을 어떻게 즐길지 네 분을 닫아주시고요! 어떻게 잡아야 돼? 어! 문 닫힌다! 문 닫힌다! 자! 디스코팡팡을 어떻게 즐길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오! 긴장돼! 오! 오! 아! 이 정도 괜찮잖아요! 아! 괜찮잖아요!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홍중씨 몸 날아가겠어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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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의자와 한몸이 될 수 있으니까 여성씨 어때요? 어? 재밌는데요? 살려줘! 잠깐만! 아니 허세가 있으셔! 홍중씨 영상 봤을 때보다 빨라요? 네 영상 봤을 때보다 빠른데 또 금방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오오오! 오오오오رف Academic 오옹! 아니 앉으셔도 됩니다! 홍중씨! 아! 이런 거구나! 선배님 질문에 대답하는데 앉아서 대답할 수 없어가지고 앉으셔도 돼요 계속 네 French 저희 이번 신곡 미친폼은요 제목 그대로 에이티즈의 미친 퍼포먼스가 와 이제까지도 미쳤는데 거기서 더 미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번에 진짜 미쳤습니다. 저희만의 흔히 담긴 브라운 곡이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친 폼 후렴 포 부탁드리겠습니다 5,6,7,4 나의 툭 나의 툭 포 킥댓드럼 마이걸 윈드쇼 탈라라라 까지 고 야이걸 미친 폼 아야야야야 춤만 춰 야이걸 윈드쇼 부르목 부르목 맥글라 야이걸 미친 폼 세 분이 오셨는데 노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노래 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 밖에 못 봐가지고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연습실에서 할 때보다 이렇게 돌면서 노래하니까 어때요? 아 라이브 연습을 여기서 또 이렇게 하네요 자 이제 중앙으로 나와주시고요 미친 폼 정말 힙한 안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면 맞춰주세요 네 정면 맞춰주세요 그저 마음대로 움직여 we g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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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격합니다 왜 안돼 안무 격해요 그저 마음대로 움직여 we go 와우 저거 뭐야 어디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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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중 탈락 홍중씨 누워있네요 자 야 이거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순 없다 와 오렌 오프 형들이 진짜 잘하는 거였구나 잘하는 거 아니 아까 힙하다면서요 안무 힙하다면서요 안무를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 몸풀기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텐션을 디스코팡팡에서 좀 더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에이티즈의 진심을 들어보는 팡파뷰 시간입니다 네 성아씨부터 가나요? 긴장되네 에이티니과 데이트 이벤트날입니다 엄청 유명한 맛집인데 웨이팅 3시간 해야 하는 시끄러운 레토랑 사람이 없는데 맛도 없어 조용한 노상에 있는 분식집 와 웨이팅 3시간 하기 맛있는 그쵸 그 웨이팅 3시간 동안 더 많은 얘기를 나눠 아 이거 실기 없다니깐요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리잖아 아 내가 더 크게 얘기하면 되지 아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맛있어야 돼요 맛없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청 높여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티니야 여기 뭐 먹고 싶다고? 어 괜찮아 내가 다 사줄게 자 홍중씨 갑니다 홍중씨 왜 자꾸 센터로 나와요 아 저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홍중씨 갑니다 평생 고기 안 먹기 평생 스마트폰 안 하기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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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스마트폰 안 하기 하겠습니다 SNS도 뭐 할 수 없고 우리랑 사진 찍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쵸 그 이제 부탁드려야죠 직원분들께 아 직원한테 직원분들께 이제 직원분들 폰으로 찍어가지고 아 포함 쓸 수 없어요 아 아예 못 써요? 스마트폰 쓸 수 없어요 연예인이 아 그렇네 연예인이 SNS를 해야지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귀가 굉장히 얇으시네 아 진짜 약간 굉장히 팔랑귀에요 네 자 여상씨 질문 갑니다 오 엄청 짧은 핫팬츠 입고 콘서트 하기 형광 핑크 망고나시 입고 팬미팅 가기 자 자 제 질문은 되게 어려운데요 뭐가 더 나아요 빨리 골라주세요 빨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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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 망고나시야 이 망고나시 홍준휘씨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망고나시요 망고나시하고 팬미팅 가는 게 나아요? 아니요 사실 못해요 아니 여상에 망고나시 많이 입어요 눈 말고 다른 곳에 아이 컨택이 돼 지금 몸풀기로 인터뷰를 진행을 제가 지금 해봤는데 엉망진창인 거 알죠? 이게 몸풀기예요? 아 이게 몸풀기였어요? 이제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디펌 퀴즈 제가 제시어를 읽어드려요 뒤에 오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슬리퍼와 예쁜 러그 네 여기 슬리퍼 그래서 이기시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져가자 가져가자 그래서 성화씨부터 해서 1 2 3 다시 홍준 성화 자 영화 드라마 명대사입니다 성화씨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흐르냈냐 정답 여상에 나가있어 어어 여상에 나가있어 네 어어 여상에 나가있어 네 자 여기까지 홍준씨 대표적으로 잘 보세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정답 우와 자 여상씨 갑니다 여상씨 쉬운거 진짜 쉬운거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하나 둘 셋 아아아아 여상 탈락 탈락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해 눈부셨다 그 모든 순간이 너였다 탈락 날이 비가 와서? 눈이 와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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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행복했다 너와 탈락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날씨였다 여상씨 아 여상씨는 드라마 이거 아예 안 봤죠 기상청이야 하하하하 자 정답은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아 맞아 맞아 그렇죠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기가 와서 눈이 와서 아 큰일 났어요 자 오늘 준비한 디스코 뱅뱅뱅 게임은 에이티니를 지켜라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쿠키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스코 팡팡이 이제 돌아가면 이 친구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성화씨 이름 걔 이름 뭐로 하고 싶어요? 알프레드 맥시무스로 하겠습니다 이야 어렵게도 지으셨네 말티즈와 에이티즈를 합쳐서 말티즈로 하겠습니다 말티즈 티니티니 틴티니로 하겠습니다 에이티니 내가 보호해줄게 과연 에이티즈는 무사히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디스코 뱅뱅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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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갑니다 말티즈 잠깐만 잠깐만 아무래도 내가 지켜줄게 자 잘 지켜주세요 아무래도 말티즈 희정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늘의 공quelle 나야 이 공식 날티즈 말티즈 와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프레즈 아이프레즈 아, 악브레드 마시무스! 아, 악브레드 마시무스가 또... 자, 우리 성원 씨 탈락! 알 그래도 미안해 다 나갔습니다 홍준! 틴티니 틴티니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여성 우승! 와우, 말티즈에게 호감 한 바퀴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말티즈 덕분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알 그래도 미안해 우리 에이틴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그래도 미안해 말티즈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멤버들이 놀랐던 게 막시무스가 떨어졌는데도 다 같은 틴이라고 다 이렇게 일어났어 달려와서 안돼! 알 그래도! 알 그래도! 알 그래도! 와 감동이었어 안녕 나는 얘는 이러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아니요 저는 구하려고 했는데 아 강여상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아니 흔들려 할게요 구하려고 갔는데 갔는데 미끄러졌어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틈이라도 구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누운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흔들림이 덜하잖아요 아무래도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디스코 팡팡에서 춤을 즐길 수 있는 팡팡 댄스입니다 에이티즈 엔딩 요정은 누가 될 것인지 뮤직 스타트 다상자 자공 중심이 보니 위치 잘 찾아야 해요 다음은요? 아이고, 음중인지 탈락! 음중 탈락입니다! 자, 방치! 오, 잘해요 잘해요, 등이 잘합니다. 야, 이거 재밌다, 가운데서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홍준씨 최고의 발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자, 음악 바뀌어요. 자, 성아씨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잘 잡아갑니다, 엘터단! 데뷔곡! 오, 에오! 오, 잘한다, 근데! 잘한다! 아, 여사씨 잘해요. 오, 잘한다! 딱딱 맞아요, 두 분! 야, 자연스럽게 센터 계속 바뀌어! 아, 진심 잘 잡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홍중 탈락! 자, 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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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아 탈락! 이렇게 해서 여사님 우승! 자, 10초 엔딩 컷 드릴게요. 10초 부탁드립니다. 한 recept 해주세요! 8, 7, 8, 3, 2, 1 여상씨가 마지막 엔딩을 가져가네요. 축구, 축구! 괜찮아요? 여기 decis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잘하길래, 아, 저게 이제 좀 괜찮나 보다? 그렇죠. 신곡은 같이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멤버 있습니까? 일단 민기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민기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엄청난 방송 분량을 냈을 거예요. 민기의 저희 밖에 이미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민기는. 다 함께 와야죠.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라스트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코팡팡을 즐기시면 됩니다. 라스트팡 뮤직 스타트! 마지막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홍보! 우와!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한 얘기 하세요. 홍중 씨, 홍아 씨, 홍보한 얘기. 이번 미친 포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자! 화이팅! 에이티즈 우리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미친 포!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야꼬! 안녕! 에이! 안녕! We go one! 에이! 에이티즈 사랑해요! 지금 we go one! 화이팅! 아이고, 윤석열 씨.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 .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 에이티즈 사랑해요!